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의 하나인 QK리그툴 2023 38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천안시티 대 김포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으로 여름에 이정을 하게 되면서 저런 베테랑들이 있고 없고 여부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천안은 지금 센터백 두 명이 모두 경고를 안고 남은 지금 75분 이상을 소화해야 됩니다. 사실 김태현 선수라니까 KSBC 2절부터 자 이겨냈어요! 맞아요! 막혔어요! 임민혁 슈퍼 세입! 10춧 성향의 킥으로 임민혁 선수를 공작하려고 했는데 임민혁 선수는 그걸 계산하고 있었네요. K리그도 그런 흐름이 조금씩 나오는 게 포항의 김규동 감독이라든가 광주의 이정을 감독. 오 좋아요! 김이성의 슈트! 막아냅니다! 이야! 임민혁! 김이성 쌓이고 있는 자신감이 이런 장면에서도 크진 않을 겁니다. 아파 길기. 주인혁은 이제 역시 온더볼 상황. 공을 터치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야 되는 타임이죠. 등지고 버텨내줬 솟던 이강연이고 주닉요. 주닉요 끌고 가요! 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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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슈트! 이야! 지금은 코너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벌린요가 올렸습니다. 자! 갑니다! 오! 손에 맞지 않았나요? 그냥 갑니다! 일단 플레이 진행하고 이거는 판단하면 될 문제고요. 보시면 프로토콜 자체가 이제... 오... 오... 근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오! 주닉요 치고 올라가나요? 오! 더 터졌어요! 오! 자 이재원이... 이재원이 경고가 있는데... 이재원이 경고가 있거든요. 이러면 경고 누적으로 이재원 선수는 이제 남은 시간을 뛰지 못합니다. 네... 조성권 카마수비라 반대 포스트... 그리고... 이재원 선수입니다! 이재원 선수는 1부 2패로... 상대전적을 마치게 됐고요. 때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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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